해타운 고영진의 신의 타운, 신의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요 조선 최고의 귀요미죠 춤으로의 제1거 배우 조진웅씨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왜 웃어요? 네? 웃겨요 봐봐요 아이고 귀여워요 아 약간 귀여워요 그리고 아 내 참 이렇게 됐네 뭐 이런 캐릭터를 재밌는데요? 그래요? 네 아유 어떡하냐 아유 모르겠어요 자 제가 1부 끝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배우 조진웅에 대해서 그가 너무 몰랐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열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우 조진웅 1976년생 용띠 네 그럼 우리 장혁씨하고 동갑 동갑 장혁씨하고 친합니까? 친합니다 친해질 수밖에 없는 크림이시기가 있어요 화학적인 작용이 있어요 두 분은 제가 두 분 잘 아니까 네 친하죠 두 분이서 아마 맥주 한 두 캔 넣고 밤샐걸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죠? 네 연기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네 그 친구 충분히 그러고 남습니다 근데 장혁씨에 비하면 그 진웅씨가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지만 아니에요 그 동안 스타일이다 또래에 비해서 동안 이런 거는 아니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혁이는 정말 잘생겼고 혁이는 정말 잘생겼고 근데 진웅씨도 굉장히 잘생겼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진웅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그 얼굴이었죠 이럴 거예요 그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영화 같은데 가면 걸리거나 이러지 않았죠 한 번도 그러니까요 그죠? 네 근데 그게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? 뭐죠 그 얼굴이 60대도 그 얼굴입니다 아휴 그랬으면 참 좋겠다 네 그러니까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네 일장일단이 있어요 어린 게 동안 이게 좋은 것이 아니고 약간의 좀 성숙해 보이는 외모가 끝까지 계속 갑니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왜냐면은 그렇죠 동안인데 60이야 그렇지 그죠 이상하지 징그러 그럴 수도 이상하지 몇 살이야 예슨 두디야 뭐 이런 아 이럴 수는 없잖아 네 맞아 맞아 그렇군요 용띠이시니까 정확히 이제 36살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는 37이지만 36회 36년째가 된 거죠 네 그래서 더군다나 올해는 60년에 한 번 돌아온다는 흥룡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더 대박의 전주가 보이기도 하고 각오가 좀 남다르시겠습니다 뭐 남다를 건 없고 그냥 하던 대로 열심히 해야죠 예예 그러시든가 말든가 남다르기 쉽든다 그랬더니 남다를 그 바로 없다고 그렇게 굉장히 솔직담백하신 하던 대로 해야죠 하던 대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예예예 알겠습니다 예예 지금 조금 네가 인기가 좋아 아니에요 자 조진웅 인물탐구 두 번째입니다 조진웅 이름 참 굉장히 숙한 냄새가 나고 그렇죠 조진웅 씨하고 잘 어울리는 이름이 있어요 본명이 따로 있으세요? 그렇죠 본명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예명이신데 예명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? 그게 아니라 아버지 성함이 진짜 웅자 쓰세요 그래서 원래? 예 아버지 성함을 받아가지고 이게 어디 가서 계속 얘기하니까 좀 그렇던데 음 그냥 우리 아버지가 이제 집에서 넌 별걸 다 가져간다고 마음대로 야 근데 그것도 굉장히 쉬운 결정이 아닐텐데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존함을 좋아했어요 아 그러면 아버님도 숙허둥 쓰십니까? 이름 그대로 네 우레진의 숙허둥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원래 본명은 뭐 원준입니다 조원준? 원준도 괜찮은데 좋아요 네 원준도 괜찮고 네 근데 아버지 이름이 더 좋아요 야 그거 예를 들면 미국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무슨 주니어 뭐 이렇게 해서 그런게 없잖아요 진짜 그렇게 우리나라는 없잖아요 없어요 사실은 저도 어렸을 때는 뭐 저희 아버지 주니어 뭐 이러면서 그렇게 다니긴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자기 이름을 안 갖고 그러면 아버님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으셔야 될텐데 전 나름 친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진욱씨가 지금 일남일력 중에 막내죠? 막내요 장남이자 막내자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제가 아버지를 좀 좋아하나봐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은 것도 있지만 가까워지기 참 어렵거든요 저도 저희 아버지하고 가까워지는지가 불과 한 11, 2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 질풍노도의 시기도 거치고 그랬지만 그때마다 아버지한테 참 많이 앵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좀 토닥토닥 해주고 그런게 많아서 되게 엄하시거든요 무서우시고 근데 이제 자기가 화 풀렸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위트있는 유머를 하세요 아 비슷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앵겼죠 제가 근데 자기 이쁨은 지가 받는 거라고 진욱씨가 보면 이쁨 받을게 해 가만 보면 등치도 등치에 안 맞게 굉장히 살갑게 이쁜 짓을 해요 가만 보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야 얼마나 존경하면 진짜 아버님의 존함을 내가 활동하는데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킬까 참 굉장히 색다릅니다 진욱씨가 배우를 하겠다고 했을 때 어느 어떤 조언이나 기운을 좀 주셨나요? 모르셨어요 제가 배우하려고 했던 영웅 역학 들어가는지도 모르셨고 네 네 좀 그랬는데 근데 아버지가 하지마 이렇게는 안 하셨는데 제가 뭐 하는 걸 되게 좀 믿어주시거든요 근데 이 배우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기간이 굉장히 길 것이고 인고의 과정이 있을 건데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넌 중간에 포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리 딴 걸 해라 그러셨어요 야 그래서 이렇게 하란 말이야 말란 말이야 그럼... 이거 혹시...